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제가 진행할 건 뭐냐면요 웃음 참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이 영상을 하나 틀건데요 그 영상이 웃긴 장면이 되게 많습니다 이걸 보고 제가 만약에 웃을때마다 킥뷰 5장씩 드릴건데요 시청자분들께 제가 채팅창 품위를 좀 지켜줘야돼 너무 막 것도 없는 욕하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 안돼 싸대기 때릴거에요 아셨죠? 보이루 네 여러분들 오늘 제가 할 건 뭐냐면요 웃음 참기 컨텐츠 전 살면서 여태까지 솔직히 말해서 웃긴 영상이라든지 웃긴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 진지하게 웃어본적이 단 한번도 없는 사람입니다 단 한번도 없는 사람이에요 솔직히 단한번도 없는 사람이에요 웃어준척 한거였어요 나는 컴스맨이니까 매너있는 사람이니까 오키오키 닥치고 빨리가라는 새끼는 저런 개떼끼들 내보내주시구요 벌써 웃는거 같다구요 이거는 그냥 기... 흠... 아 몰라 자 좋습니다 일단 그래서 바로 영상 켤거구요 영상은 틀고 웃을때마다 킥뷰를...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어떻게 해 이거 킥뷰를 더 하나 안하겠겠어 으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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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켠거 어떻게 하네 킥뷰를 구식하겠다고 아이씨... 자 킥뷰를 몇장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영상 아직 안틀었어요 아직 안틀었습니다 자... 예의를 지키세요 매너가 없어 예의가... 제가 가지고 있는게 여러분들 구십 삼장... 아흔 세장이 있습니다 우승때마다 5장씩 뿌리겠습니다 지금 갑니다 렛츠기릿 갑니다 잠깐만요 아직 안웃었습니다 솔직히 아직 안웃었어요 자 스탑스탑 채팅창 터질려고 그래요 스탑 아직 안웃었습니다 콧구멍만 조금 벌렁거렸지만 솔직히 아직 안웃었어 이걸로는 다 못웃깁니다 이걸로는 다 못웃겨 렛츠기릿 여건이 인정 이거 존나 어이없네 저거 잠깐만요 여건이 인정 잠깐만요 아 제가 직접 드릴게요 야 채팅창 터지겠소 방송 터지는 거 실화냐 어어?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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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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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방송 터지는거 터져 아 자 제가 5장씩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만 좋습니다 와 대박이었네요 5장씩 자 하아.. 다섯씩 나눠줄게요 뭐야? 김질럿 두 장 맞았어! 야! 김질럿 한 잔 황불해내! 자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좀 이따 랜드로 정산해서 드릴게요 정산해서 자 여러분들 총 우승 토탈 횟수에서 마지막에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냥 같이 보세요 오케이? 오케이 지금 그냥 같이 보세요 우승 횟수대로 드릴테니까 갑니다 박.. 포.. 논공행상에 불만을 품고 이무대감을 비방하다가 방원의 진로를 사 유배됐다가 방원의 특사로 복권됐다 그러나 박포는 자신의 불안한 처지를 만회하기 위해 회안군 방관을 부추겨 난을 일으키는.. 정산해드릴게요 m b anderen 그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 라드 바람 어켼 попад inander 이 어... 이렇게 해서 봤는데 진지하게 웃었던 장면은 한 세 장면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한 세 장면 정도 있었던 것 같고 한 네 번 웃었나요? 다섯 장씩 하면 얼마지? 스무 장? 스무 장인가? 알았어 20개 줄게 렉이 너무 심해요 자 얼리고 드리겠습니다 자 돼지십석구님 드렸고요 돼지십석구님 그래 뼈주먹도 주고 독특한 새끼들 존나 많네요 진짜로 팬가입 한다고 해서 제가 드리거나 그럴 순 있어요 네 아 이럴때 팬가입 존나 많이 하네 평생 안하다가 소원 그만해 제발 아 좋아요 이런거 좋아요 제가 말로 해주고 싶은데 우리 시청자분들은 차마 그렇게 쌍욕은 못하니까 내신 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불쌍 만져보자님 감사하구요 자 이제 딱 10장 남았습니다 10장 드릴게요 아 좋아요 보겸이는 딴딴 아 이런 새끼들은 거짓말해서 주면 안돼요 보겸이형 존재 강퇴하겠습니다 네 강퇴할게요 자 근데 풀어줄게 바로 면회 아 호누름 튼터 색수 아 이런 새끼들 소원 드러발 알겠습니다 자아 드릴게요 더럽게 시간 끊어 빨리해라 디지기 싫으면 아 근데 이런거 이런 채팅 보면은 아 솔직히 약간 좀 기분도 나쁘긴 한데 약간 좀 무한하긴 해요 이런 일 좀 당하면은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진행해야 되니까 재밌는 채팅친 새끼 나머지 몰빵 준다 주지 오지게 안해 아 좋습니다 이분 존나 시크했어요 네 이분에게 나머지 몰빵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파충이오님 오 좋아요 저분에게 몰빵 해드릴게요 와우 아 여러분들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서 그냥 몰빵 줘버렸습니다 마지막 발악 닥쳤던 개도 먹는다 골드 쿠폰 하하하 존나 오렌지를 얼마나 먹 오렌지를 먹은지 얼마나 오렌지 하하 존나 재밌네 아까 그 영상보다 훨씬 재밌잖아 이새끼가 하하 비빙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